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실습 시간입니다 사장 마지막 실습 시간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키와 주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 봤을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해볼 실습은 키와 주소의 좀 더 고급 고급된 그런 개념들이나 아니면 키와 주소를 저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용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ip38 암호화된 개인키와 저희가 종이지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전에 bitaddress.org에 들어가서 종이지갑을 살펴본 것은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랜덤한 캐릭터도 줬고 제가 이것을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난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소는 여러분이 잘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제가 그만 생성한 주소 여기 private 키도 보이고 public 키도 비트코인 공개 키도 다 보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종이지갑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하나씩을 봤을 때는 여기는 emp 그래서 1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이 됐고 여기서는 private 키가 L로 생성되는 주소가 private 키 L로 생성된다고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에서도 private 키가 L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아 그래 내가 private 키 private 키 이렇게 된 private 키가 양식 중에서 하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로 시작하는 것도 또 다른 양식 중에서 하나죠 네 책에서 빕 38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빕 38은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 주소 private 키 이외에도 제가 추가적인 비번을 설정을 하면 이 private 키가 L4가 L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6P로 시작하는 걸로 바뀐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한번 빕 38로 암호화를 시켰을 때 그게 과연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빕 38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는 비번은 간단하게 1 2 3 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성을 하면 자 여기 다 나왔습니다 1로 시작하는 이 주소 비트코인 주소는 다른 바가 없고요 제가 주소를 보고 이게 빕 38을 사용하는가 빕 38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private 키가 이제 6P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페이퍼 지갑을 생성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빕 38을 거시고 여기에 비트코인을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제가 아마 이 비트코인 지갑이나 이런 코인 지갑을 사용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임포트를 하시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지갑 소프트웨어에서는 여기에 있는 private 키를 여러분께서 스캔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이게 빕 38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비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번을 넣으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private 키 private 키 이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그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지갑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금방 본거는 종이 지갑과 빕 38 암호화된 개인키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p2sh pay2script hash와 다중서명 주소 p2sh와 다중서명은 다르긴 하죠 하지만 p2sh를 이전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1로 시작하는 주소들이 이제 segwit이 적용되기 전에 주소들이나 혹은 p2sh 주소가 아니라 p2pkh 그러니까 pay2publickey hash 공개키 hash 값으로 생성된 주소입니다 그래서 다 1로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3으로 이제 된 주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p2sh 주소인지 아니면 segwit 주소인지는 제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에 들어가서 좀 더 살펴봐야 살펴봐야 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p2sh 말로만 듣는게 아니고 이런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두 번째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확인해 볼 것은 이번에는 꾸미기 주소에 관련된 건데요 꾸미기 주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안드레아스 안토노블루스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드레아스의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아래 보면 안드레아스게 1 안드레아스 그 다음에 따라 붙는 이런 주소가 있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거를 복사를 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가 이걸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안드레아스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받았고 155개나 받았네요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이전에 도네이션을 많이 받아서 축복 받았다고 그런 말도 했죠 지금은 이제 0.384 비트코인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저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베니티젠이라는 이 꾸미기 주소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꾸미기 주소에 대해서 말이 많을텐데 거기서는 뭐 한국어판에서는 GPU로 이걸 채굴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6개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가 6개 이상 6개를 제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으로 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 가격표를 여기 보여주고 우측에는 그 케이스 센스티브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를 제가 구분해서 만약에 적는다면 5개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고 5문자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고 6문자, 7문자, 8문자는 할 수 있으나 9문자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 식으로 제가 찾는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 이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비트코인 꾸미기 주소를 찾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 이름인 CN을 한번 쳐볼텐데요 그러면 제 시은이 정확히 6글자이거든요 그래서 SE, E UN을 치면 여기서 대표적인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1, S 시은 이렇게 해서 주소가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추가하기 시작하면 여기 밑에 가격이 바뀐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시은으로 하고 저는 케이스 센시티브는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난 별로 상관 안한다 그리고 이제 만들으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생성을 합니다 이 생성을 한 상황에서 어 이제 이거 제가 이거를 어 일반적인 이제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꾸미기 주소를 만드실 수 있고 이게 사실 안전하다고 제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게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꾸미기 주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웹사이트에 제가 명성을 명성을 떠나서 어 여기서 받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꾸미기 주소라는 게 사실 재밌기는 하나 꾸미기 주소 나름의 그런 트레이드 오프 보완적인 트레이드 오프도 있고 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원칙인 한 거래당 한 주소를 사용하는 그런 원칙을 쓰시고 또 남들이 주소 제목만 보고 이게 누구의 주소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사장 마스터링 비트코인 사장 타원곡선 암호학과 디지털 설명과 그 키와 주소를 대해서 설명하는 사장에 관련된 모든 실습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좋으시면 좋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도 좋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실습과 이론을 적절히 섞어서 완전히 기술적인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 이런 기술로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되었다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습이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본 영상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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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